안녕하세요. 저는 정보 튼실이 엄마 윤문정입니다. 제가 음식을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음식 먹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지인들이 자꾸 음식점 한번 해보라고 해보라고 권유해서 일단 시작은 하게 됐거든요. 저희 전복구이의 장점은요. 방앗간에서 직접 짠 참기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 집에서 해드시는 그 참기름구이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. 저희 전복 삼겹살은 정말 깨끗하게 닦고 큰 전복으로 전복 삼겹살을 해드리고 있어요. 전복하고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으면 일단 전복이 해산물이라 살짝 비리고 짜거든요. 근데 그 삼겹살에 나온 기름하고 같이 볶아 드시면 짜지도 않고 엄청 고소한 전복 요리를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려요. 음식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자는 건데요. 좋은 재료, 착한 요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주방 청소는 물청소는 기본이고 싱크대, 심지어 환풍구까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. 식자재는요. 소분하여서 하루하루 쓸 만큼 해서 날짜를 꼭 적어서 냉동, 냉장 보관하고 있어요. 식사예요. 새벽에 있는 모든 측정에서 본kersốc를 향하고 있어요. 저희 자료에서 본 filters, 정직하는 ll instinct, Enjoy 보여주는 게 가장 잘 들어요. 스텝니다. 기상ме motors, 날짜를 더욱 справ지mt videopa 되세요. 축제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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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은요. 축제. 축제는요. 축제는요. 축제oule.